나 바드 스킨 쓰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나 어저께 엄청난 바드 빌드를 침대에 누워있는데 생각이 난 거야 바드가 소풋을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드가 미드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 혹시 눈치 채셨나요? 제가 무슨 빌드를 갈 건지 큰일이 목욕 꼼꼼 빌드 알았다 껄이오 미스터 alltså 음... 오 나! I missed my Q! ㅋㅋ 오케이 오케이 딜겨원 2득 딜겨원 2득 저는 뒤에 W가 있거든요 W W Fully Spree! Easy Bardo 아니.. 가자! 바드 개상이라고? 미드 바드 생각보다 좋을지도? 너비이 슈퍼 큐트 자 그 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무슨 템을 얘기하는 건지 정의 차치했습니다 정의 차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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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 울투데이 베이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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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니얼을 왜 못 잡았어 어? 잠시만요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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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앱 했던 추억 와 기 therapies 들們 실낮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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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애쉬님 혹시 레드 필요하신가요? 개민패 미드라이너가 되는건가? 뭐 평타를 많이 때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먹으러 갑니다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와아 와아아 와아아 파이팅 가만히 넣었으면 알ось 한위로 툴~~ 살짝 뒤로 빼야 될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! 미들은! 버드 미들은 겁나 좋고요! 자야 노리는 관문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리신이 자야궁을 빼준 상태라서 내가 자야 그냥 버스트 하거든요. 저는 우리 레드를 벗도록 하겠습니다. 한입 거하게 하려고 왔습니다. 리신님. 1. 2. 3. 4. 4. 5. 5. 6.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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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8. 5. 5. 6. 5.